오늘은 장제사들이 어떻게 모여서 노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제 대회입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열리는데요. 신기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전경들을 둘러보시고 여러가지 경험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장제사들 장제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루, 가스포지, 쇼사콩, 샌드페이퍼 이것은 다 세거네요. 차도 세거네요. 대부분 1톤 차하고 차렉스 그리고 피카츠 트랙이 되는 것입니다. 날이 추워서 따뜻한 바득이 좋습니다. 아마 젊은 장제사들이 젊은 열정을 보는 듯 합니다. 겨울에는 추워도 추워서 노는 게 보이죠. 이 아래에 펑치를 한 것을 넣어서 여러 가지 모양의 펜자를 만드는 것을 합니다. 여기 품체를 자르죠? 품체를 잘라서 빗에 가열해서 두드리고 고구리 이런 모양을 만들고 골도 내고 복몽도 내고 해서 이런 것들 로비스 에그박스 하트밥입니다. 이렇게 세미라도 하고요. 교수님들 수의사분들 불러서 강의도 하고요. 또 이렇게 환자든지하면서 놀기도 합니다. 보이시죠? 다음에 뵙겠습니다.